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현장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여수 정육공장. 아직 기계와 탱크가 설치 안됐기 때문에 배관제작부터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 샵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장 도착 이곳 현장의 첫 촬영 포인트 12인치 스케줄 40 카본 엘보 갭은 1에서 1.5mm 취부사가 미리 가접을 해놓은 상태라 양호하지 않으면 비드를 걷어내야 합니다. 상부 가접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웰딩을 진행했습니다. 용접은 반씩 돌려서 할 예정입니다. 좁은 개배 팁은 용용지에 스며드는 용접봉의 양을 일정하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전류를 용접봉 투입되는 양으로 정하는 것이죠. 전류를 용접한 발을 넣은 상태라 양호하지 않습니다. 상태라 양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 양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상태라 양이플로 상태라 양이플로 상태라 양은 일정하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라 양이플로 상태라 양은 일정하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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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